아이고, 아이고. 으어어? 하료 Thomas 아이고, 통닭고. 아이고, 룰들도. 아이고, hvad. 지금 어떻게 된 거야. 어, 1분 거잖아. 팽개라 안녕. 기다려. 엄마 내릴게. 기다려봐. 나 괜찮은 거니, 나봐 봐 괜찮아, 여보? 이제 집에 가자. 집에 안 가. 집에 아吐. 오늘 아쿠어리움 갈 거야. 물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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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고야 아 아 아 아 아 재밌겠지 아 맞아 맞아 다 나 모기 물렸어 목이 어디 있었어 거기 있었어 뭐 길라яс서 네 뭐 Dans look like wait 모기 물렸어요 모기 아아 dran spoke super cool with only 4 та 나 머리카락 잘라 달래 xu 때러주세요 5 아쿠아리움에 왔죠? 유다아 여기 아기 상어 있어 아기 상어 안녕 악어야 악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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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악어 얼굴 여기 악어 악어 몸통 무서워 유들? 안 무서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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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 무서워 뭐하고 그렇게 센척하더니 유들 왜 이렇게 귀엽냐? 얘는 좀 조그만하다 안녕 안녕 아기 상어 무서웠어? 응 아기 상어 왜 무서워? 아기 상어 안 무섭다고 그랬잖아 유들 번개 맨이라며 그래 예쁜 물고기 안녕 안 무섭지? 안 무섭지 그래 고래 고래? 고래 아니야? 이건 그냥 물고기 물고기? 고래 없어? 고래야? 고래 없어 어 흰 물고기 어 흰 물고기다 안녕해 신기한 물고기야? 와 안녕 사탕으로 좀 기분을 달래고 사탕 맛있어? 흐흐흐흐 그렇게 울더니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어? 사탕 덕분에? 사탕 가게가 중순에 있는 이유를 알겠네 어 어 재호 신났지? 사탕 하나로 다니봐 어 단아 여기 놀이터가 아니야 여기가 아 거기 앉으려고? 어 어 응 들이와 다니가 아기상어와 소통을 하기 시작했죠 상어랑 이제 사진 찍네? 응 상어를 뒤에 두고도 이제 어이구 이제 뭐 아까 무서워하더니 지금 안 무섭나 보네 어허허 티라 다나 앉아 볼래? 앉아 볼래? 응 들이 다니? 어 어 다니 지금 헤엄치고 있는 것 같은데? 어 어이구 오오오오 간다 간다 어 물고기들하고 인사도 하고 어이구 어이구 네 오오 3 어이구 어이구 통다 이꺼 어이구 어이구 요구 Nam 이게 배인가 보다 운전하나 보다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어이구 탈맄 아 써 아무 뛰어 악물어? 악물어 악물어 거기서 손 넣으면 안 된대 이제 안 무서워? 들아 이제 안 무서워? 처음에 무서웠는데 이제 사탕을 먹더니 다시 힘이 생겨가지고 둘이 이제 기대기까지 하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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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한번 인사해줬으면 좋겠다 류들 인사했어? 일로와 우와 엄청 크다 우와 들어갈 수는 없지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놀이다 어 인사 누구? 물고기 안녕 인사했어 들어?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? 안녕 인사했어 안녕하고 인사했어? 어 안녕 인사했어 어이구 자나? 자니? 깨워줘 깨워줘 자는 거 같아 일어나 일어나 빨리 뭐해 일어나 자지마 일어나 일어나 일어났대 일어난 거 같다 부잉 오오 아이고 깜짝 놀랐잖아 엄마도 깜짝 놀랬다 유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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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이 좋지 아빠 보고 만세? 만세 만세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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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오면 안 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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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쎄졌지? 팽이 안녕 어 팽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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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단 펭귄 펭귄처럼 걸고 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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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 펭귄 우와 여기 되게 크다 펭귄이 아이고 아기 펭귄하고 잘 놀고 있어요 어이구 신나라 어이구 신나라 어이구 신나라 어디 갔어? 유대 어디 갔어? 아 여기 있네? 스모스 유대하고 유대 어디 갔지? 어 짠 어? 어디 있어? 여기 있네? 펭귄 뭐 하냐? 아빠 머리에 안 돼 어이구 펭귄 아이고 누나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어 누나 아이고 펭귄 안녕 아 누웠구나 잘 나간다 잘 나간다 코 잔다 코 잔다 엄마 지금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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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내릴게 기다려봐 나 괜찮은 거니? 아빠 어? 괜찮아 여보? 아쿠아리움 와서 별의별 걸 다 하고 있죠 지금 아니야 아니야 싸우지마 싸우지마 아이스크림 먹을 사람 손 들세요 어? 둘이 아니도 아니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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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한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말해봐 아빠한테 아이고 아이고 오 여기서 자 둘이 다니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집에 안 가 집에 안 가 집에 안 갈 거야? 집에 가야 돼 이제 집에 안 갈 거야? 응 그럼 어디 있을 거야? 펭귄이랑 같이 살 거야? 응 여기 문 닫는데 문 닫는데 문 닫는데 문 닫는데 문 닫는데 여기 처음에 여기 무서워서 못 들어왔잖아 응 아니 이제 집에 가자 아이스크림 먹고 알았지? 네 에이 아이스크림 저 안 가 둘이는 안 가? 둘이는 안 간다 단아 어떻게 된거냐 이거? 단위도 안 가? 뭐 뭐야 낫는 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